다음에는 어떤 분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다음에는 아리딴 가수분이 또 준비하고 있는데요. 문술정 가수분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분은 지금 스윙 캐스피린 트랙 방송에서 전국 방송인데 그죠? 거기서 예디오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TV 부문에서 랭킹 톱10 안에 들어가시는 분이 2015년도 연말에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미모동섭이었다고 보죠? 대안 예술인팀 대사 시상식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앞으로 발전성이 아주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선배님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제 소식도 있어요? 그럼요. 지금 무대 준비 중인 우리 가수분하고 또 우리 곽동호 선배님이 12월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 방송 세인캐스트 리바 뮤직비디오에서 랭킹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소개해봤으면 대단한 분이에요. 와 이게 무슨 소름 났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아 네. 자 골드 가요 대상 후보로도 연말에 후보로 또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문수병 가수나 제가 이렇게 좋은 성적으로 지금 전국 방송 그러니까 문연주 태진아 송대강 남진 그 다음에 강진 하동진 등과 함께 경합을 이뤄서 이런 좋은 성적을 낸다는 것은 호동 우리 대구 팬 여러분들과 전국의 팬 여러분들의 덕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연동 씨 그 소아이의 맨사람. 네. 이런 정도 아마 올 연말쯤이면 그 2016년대 연말을 기대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꼭 랭킹 1,2 안에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가장 인생의 골드타임은 지금 이 순간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가수분과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도 2016년도에는 더욱더 환자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골드타임의 시간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모든 가수가 내년도에는 토패 안에 들어갔어요. 우리 대구에서 장악을 안에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미고의 가수 아름다운 가수. 네. 문수정 혜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소정 씨. 어서오세요. 어차피 어서오세요 기다려왔어요 당신을 기다렸어요 앉으면 좋아요 가슴이 두근두근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사랑하는 일 좋아하는 일 내 옆에 있어주세요 사랑해요 좋아해요 꿈에서도 흐리는 일이 힘든 올해 우리 시간까지 천사계인 여운 다신 화를 기라 하였어요 가사 오세요 기다려있어요 당신을 기다렸어요 안정한 좋아요 가슴이 두근두근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사랑하는 일, 좋아하는 일 내 곁에 있어주세요 사랑해요 좋아해요 꿈에서도 그리는 이 힘든데 가만히 쉬고 나는 천상의 이념 한순간을 기다렸어요 사랑해요 좋아해요 꿈에서도 그리는 이 힘든데 어두움이 쉬고 나는 천상의 이념 한순간이 내 사랑을 한순간의 이념